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분노하셨던 동탄경찰서 논란을 일으킨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직접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서 본인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놓으며 남성을 허위로 골로 보내버리려 했다는 걸 자백하게 됩니다. 이 한국 여자는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이고 자주 본 남성이다 라며 남성을 특정했습니다. 참고로 피해 호소인의 나이는 50살의 여성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50살의 여성을 희롱하기 위해 남성이 화장실에 쳐들어갔다는 진술을 믿고 유죄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니 아시나요? 실제로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화성동탄경찰에 관한 생각 형들 분노를 내려놓고 생각해봐 일면식 없는 여자가 갑자기 처음 본 상대를 누명 씌울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그 남자가 거짓말할 확률이 높을까 라는 식으로 진짜 뻥 안치고 우리 경찰은 진짜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여성의 신고만을 믿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열받는 거죠. 이런 경찰들도 짜증나지만 더더욱 짜증나는 건 동탄 화장실 사건 이렇게 난리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하며 남성의 피해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녀들의 논리는 경찰들의 논리와 똑같은 게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 cctv에서 확인 안 되니까 증거불충분으로 처벌 안 받는 거잖아 라는 개허소리를 하며 여자의 거짓 증언도 남자가 떳떳하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논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난 여자인데 자기가 한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처벌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남자가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저 논조를 다수의 여성들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경찰도 대놓고 남자가 거짓말할 확률이 높다 그러고 여자들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다 생각하십니까? 인권을 생각한다 주장하는 여성시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동탄 경찰서 사건으로 온갖 여혐이 난무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의 분노를 혐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남자놈들 꼬우면 이민가라는 말이나 하는 여성들이 보이시냔 말이죠. 이 사건에서 범죄자는 명확하게 여성입니다. 50살에 정신병약을 먹는 한국 여자는 남성을 고의로 허위 미투를 해서 인생 조직에 만들 뻔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남자를 유죄 추정으로 범죄자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남성분의 녹취와 남성분의 어머니의 녹취가 없었다면 이 남성분은 꼼짝없이 50살의 할머니를 추행한 남성이 되었을 거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남성들이 보여주는 범죄자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저 50살의 아줌마는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무고재로 콩밥을 먹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어째서 범죄자에게 분노를 하지 않는 걸까요? 남자놈들 꼬우면 이민가세요 라는 말이나 하고 남성들이 보여주는 범죄자에 대한 분노를 혐오라고 폄하하는 그녀들의 모습 실제로 과거 지하철에서 옷에 땀을 닦는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힘들었어서 그냥 누구 한 명을 고소하고 싶어서 신고했다 말을 했죠. 이 당시 수사과에서도 일방적으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 잠복수사도 진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여자가 한마디만 하면 이 세상에 모든 건 끝나했습니다. 경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를 신고만 하면 경찰이 앞장서서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가주는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부디 이 영상을 보는 여성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당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꽃뱀이라 몰아가면 기분이 나쁜 것과 같이 남성들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성들을 꽃뱀이라 말하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말했을 때 우리 여성들은 가만히 계실 건가요? 부디 정말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세상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 근황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놈들고 오면 이민 가세요.